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제가 체험적으로 입증해 한 내용을 위주로 해드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죠. 다른 식으로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적 체험한 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읽어내서 성경은 성경대로 살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일단 다들 성경 체험하셔야 돼요. 불교 경전을 여러분이 팔만대자경을 앞뒤로 외우셔도 다 부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외운다고 유명해지시고 인정받으시겠죠. 성경을 앞뒤로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거 외에 진짜로 불경의 진술을 알겠다. 그러면 견성하셔야 돼요. 불성을 모르면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남의 얘기예요. 내가 불성을 못 만났는데 불성에 대한 설명서를 계속 보고 있다. 스마트폰은 없는데 스마트 매뉴얼을 앞뒤로 외운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은 짓입니다. 성령을 못 만났는데 성경을 앞뒤로 외운다. 그냥 성경을 앞뒤로 외우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 못해요. 하느님한테 가서 저 앞뒤로 외웁니다. 그런데 일단 성령을 못 만나면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영혼은요. 50보, 100보에요. 인간의 영혼이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혼이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가 경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불교는요. 불성을 못 만나면 구원이 불가입니다. 해탈이 불가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했다는 놈이 없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뭐냐면 합격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특별히 못난 건 아닌 거잖아요. 웬만하면 합격을 못하는 시험을 떨어졌다고 특별히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붙은 놈이 이상한 거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풍조가 오래 가고 있다. 각 종교별로 심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해드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극을 해드릴 테니까 견디실 수 없으면 빨리 견성하시고 성령 만나시는 게 성령을 만나셔서 24시간 성령과 함께 지낸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 하실 거면요. 성경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영혼의 근본에 성령이 딱 자리하고 있고 나는 성령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얘기해 놓으신 얘기를 인간적인 애고의 혼 수준으로 혼의 지적 수준으로 이걸 이해하겠다. 미친 짓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성경이 어려워요. 당연해요. 그건 뭐 그리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못 만나셔서 어려운 거예요. 불경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견성을 못 했는데. 견성을 못 했는데 형의 화학적인 물건이면 내가 소유는 못 하더라도 구경이라도 해봤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 또 읽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은 안 갖고 계셔도 남이 갖고 계신 걸 봤잖아요. 매뉴얼 읽을 때 읽을 만 해요. 대충 상상하면서 읽을 수라도 있는데 성령이니 하는 이런 영적인 신성한 하느님의 영역은요. 여러분이 못 봤으면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은근히는 알고 있는데 딱 이거다라고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전을 읽어도 뭔가 알듯 말듯 알듯 말듯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달빛으로만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 아래서 보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추측하게 돼 있고 억측하게 돼 있어요. 신락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추측해냅니다. 그런데 태양 아래서는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는 그 힘이 내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 성령의 안목으로 보면 지당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미래에 대한 암시 같은 게 나온다. 그거는 가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만 계시면 그걸 가지고 사이비 교리에 현혹되실 이유도 없고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본질은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아마게돈이라는 선악의 대결 양심과 욕심의 대결을 논하고 있고 거기서 양심을 따르는 세력이 승리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핵심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 구약에서 내려오던 각종 예언서에서 내려오던 구약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다만 성취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위주로 성취될 거라는 거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풀어놔버렸죠. 이스라엘을 사도를 따라 이스라엘을 좀 더 대접하고 덜 대접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사실 차이가 없죠. 다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하고 이런 계약도 맺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었고 그런 나름 의미는 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좀 더 배려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또 구원받는 인류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나름의 역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연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차별 없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서. 그냥 인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후반부 가면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구약을 존중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앞에서 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그 얘기는 사라지고 만국에서 온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해요. 구약을 어느 정도 존중은 하되 신약의 입장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해온 그건 존중하되 그 결과물을 누림에 있어서는요. 차등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고생은 했지 하고 대접은 해주는 거죠. 왜냐?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인이 구원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셔서 제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천국을 만들어도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약에서는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싹 빠져버리고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지켜낸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핵심을 여기다 항상 둡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 이스라엘인을 좀 더 배려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정도 배려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예언서 경전이 우리나라 사람 별로 무시하고 얘기 안 한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챙겨준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구만 찾아내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런 문구만 찾아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구원을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황당한 또 다른 사대주의적 발상을 대놓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는 게 한국의 사명이다. 그게 이제 부수적인 얘기랑 다 결합돼가지고 놀라운 얘기로 변하더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민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어요. 본질을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말 조금 섞다가 보면요. 금방 또 속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몰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요하지 중요하지 신약이 중요하지 구약하고 다르지 다르지 하다가 결론에 가면 구약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요. 율법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11조 잘래. 그리고 우린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이게 철저히 구약적인 마인드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있냐고요. 신약을 그럼 뭐하러 새로운 계약을 뭐하러 맺습니까? 옛 계약이 지금도 유효하면 여러분 어디 부동산 거래할 때 옛날 계약서 들고 가보세요. 그거 왜 가져왔냐고 그래요. 왜 가져왔냐고. 새 거 주세요. 새 거. 새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을 봐야 알 수 있지. 옛 계약서 들고 와서 지금 따지면 뭐합니까? 새 계약서는 뭐가 다른가? 제가 그 얘기도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뭐가 같은가? 뭐가 다른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 유튜브 강의도 제가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도 또 필요할 때마다 제가 같은 점 다른 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관련된 구약 문구들은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약 따로 안 찾아보셔도 되게 아무튼 이 구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당 로그죠. 아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진짜 간명하게 기독교는 뭐 어떻게 구원된다는 거야? 예수님과 사도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좀 한번 얘기해줘.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인류가 구원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방법은 뭐야? 이런 구원의 어떤 단계라는 건 있어? 그러면 선명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선명하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얘기하셨고 특히나 또 사도바울 같은 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드리고 요한계시록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승리한 자, 이긴 자, 생명체계 이름이 올라간 자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한테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흰옷은요? 여러분 이 몸은 썩는 몸이죠. 자, 혹시 육신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부호는 이 육신은 썩어서 죽는 게 맞습니다. 뭐가 부활하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요. 이 육신은 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그 부활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산에서 한번 변화하신 사건이 있죠? 흰옷 입은, 그때 흰옷을 입고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자들이 놀라죠. 알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 부활체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죠. 그건 뭐냐면 부활체예요. 왜 그러냐?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혼육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영혼육. 천지가 창조될 때 창세기에 보면요. 하느님이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이게 흙을 빚어서 만듭니다. 흙으로 육을, 그럼 흙은요. 지구의 요소죠. 어차피 이 육신은 지구 거예요. 땅의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을 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 육신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겁니다. 땅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숨결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이 돼요. 자, 성령과 영은요. 동전의 악디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흙을 빚어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있게 되었다. 살아서 뭘 했을까요? 생각하고 감정 갖고 오감작용을 한 거죠. 마음을 쓰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래시죠? 이게 영혼육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분신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 첫 존재가 지금 아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은 그런데 이제 원제를 지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원제를 지었어요. 원제를 지었는 게 하나님을 어겼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원제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 성령 이 부분을 모르고 사는 게 원제입니다. 접속이 단절된 거예요. 아주 단절될 수는 없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소통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끊어진 게 원제예요. 원제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영을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교회에서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죽었다. 영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혹시 차별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영은 혼의 뿔이란 뜻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말은 다르죠. 사실은 같은 자리예요. 우리 이 혼의 뿔이. 그래서 이 자리를 영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나요? 그냥 나요. 내가 있다는 게 영이에요. I am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으면 우리 혼작용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원래 I am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아닿으시면요. 성령하고 그만큼 거리가 모신 거예요. 안아닿게 돼 있어요. 이 혼의 관점에서는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보고 듣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혼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이요. 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낳을. 내 이름도 몰라라고 해버리면 혼은 자동으로 영의 세계왕 접속합니다. 즉 I am 상태에 들어가요. 내가 스스로 있긴 한데 어떤 것도 없는 상태. 내가 존재하기만 하는 상태. 이 상태가 하느님이에요.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붙죠. 그러면 제약이 일어나요. 이 뒤에 붙는 모든 것들은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I am 상태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약 없는 상태예요. 제약 없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I am만. 이건 스스로 있는 나고요. 이 뒤에 붙는 제약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있어요? I am의 근거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있는 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나의 기대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배고프죠? 배고픔이라는 건 I am의 기대서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달빛들이에요. 태양만 스스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태양인데 그건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성령을 품고 사세요. 하나님,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들이란 말까지 써요. 인간들한테. 그걸 예수님이 또 인용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 니네가 보는 구약에 하나님들이라고 부르잖아, 인간을.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들이 하나님들이야, 성령들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몰라요? 원제 상태예요. 아담의 잘못인 것처럼 신화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담이 대표하고 있지만 원제를 지은 걸로 그 이불왕에서 죄를 지은 걸로 나와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담하고 나랑 뭔 관계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현재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영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혼과 육으로 살아가니까 이 혼은요. 영을 못 만나니까 이 혼은 뭔 짓만 해요? 오로지 육의 복무예요. 육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 이 혼이 영을 위해서 살려면요. 영을 육을 만나는 것만큼 광명하게 만나야 돼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아시겠어요? 이 어둠 속에서 이 혼이라는 성령의 분신이죠. 성령의 자식이에요. 이쪽이 아버지면 뿔이고 이쪽이 자식이 그래서 혼이 성령을 딱 만나면요. 뭔 말이 나오냐? 아빠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엄마라고 나와도 됩니다. 나의 뿔이라는 거예요. 나의 뿔이구나 여기가 하고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영혼 육 3분법으로 말하면 이 안에 제가 얘기 드린 모든 게 그냥 다 있어요. 저는 매뉴얼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품은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해서 다를 기억 씁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고 나면 성경이 다 읽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혼은 영의 분신에 있어 이게 태양이면 이건 달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해면 여긴 달입니다. 달빛만으로 인생을 살으라고 하늘이 인간한테 요구했으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태양을 안 주고 달빛만으로 살으라고 했을까요? 태양 아래 살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튼 원죄를 짓게 돼요. 죄의 싹은 뭐다구요? 사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죄를 지은 그 죽은 영 그리고 이런 죄 많은 혼 을 가지고 육십만을 따르는 육십만을 따르는 그 혼을 가지고 죄 많은 혼을 가지고 욕심 덩어리인 그 혼을 가지고 결국 육체는 죽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자꾸 심화됩니다. 왜? 원죄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죄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혼은 점점 더 죄를 짓고 더 욕심에 빠지고 육신은요? 육신은 답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죽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죄의 사기 사망이다 라는 건요. 죄의 결과물은 결국 사망일 뿐이다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이 원죄 속에서는 자 원죄 속에서는 혼은 점점 타락하고 육신은 원래 죽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육신은 죽게 돼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딱히 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뭐가 없나? 뭐냐면요. 이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영생을 못한다는 뜻의 사망이에요. 육신은 죽는 거 맞는데 육신을 다시 살려낸다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는 게 맞는데 부활체를 가지고 하느님 같은 몸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끊긴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려면 자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천국에 맞는 몸이 있어야겠죠. 그 천국의 몸이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원죄 이후 죄가 원죄 이후 죄가 심화된다는 게 있어요. 죄가 심화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은 육체는 원래 죽게 되는데 왜 사망으로 또 경고를 하시는가? 영은 죽어 있고 호는 계속 타락해 가고 육신은 원래 답이 없고 하니까 죄가 점점 심화되면 결론은요. 당연히 사망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걸 영생을 못한다는 거다. 즉 이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죠. 지금 나의 영혼 육 상태로는 죄를 점점 더 짓게 돼서 결국은 영원히 천국에 못 가고 지옥가게 생겼다. 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가 있겠죠. 이 반대가 예수님 사도바울 다 똑같아요. 이 반대가 뭐예요? 죄사함이죠. 어떻게 구원받으시겠어요? 죄를 사함받으면 돼요. 죄사함 받고 영생 가자 하는 거죠. 이거 반대죠. 사망의 반대는 영생입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건 영벌이라고 해야 이해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이에요. 단순한 사망이 아니에요. 왜? 영생 갈 때 육신은 그러면 살아날까요? 아니요. 여기서도 육신은 죽어요. 육체는 애초에 지구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가실 게 아니요. 하늘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지구 거라고요. 하늘에서 난 걸 갖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기독교 핵심 교리가 다 들어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 나와요. 왜? 죄사함이라는 게 사실은 세례가 상징하는 게 죄사함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죄사함은 그때 죄는 뭔 죄가 사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사해지는 거지. 원죄가 사해집니다. 원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다시 이어진다. 내가 이 혼이 그동안 육만 알고 살던 혼이 육만큼 영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사실은 성령을 받음이죠. 성령 받음. 성령 체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죄사함, 원죄가 사해지지 않았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해서 꼭 엄청난 최사함을 완벽하게 해준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경고가 나와요. 사도들의 그래도 성령 체험하고 또 타락하면 그땐 답도 없다. 이런 식의 경고문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나 이런 데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게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즉 내 혼에 성령이 등장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밖에 이 혼은 말할 수가 없죠.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던 성령이 어느 날 떡하니 느껴져요. 이건 뭐 하늘이 쏜 거죠. 하늘이 쐈다고 느낍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들이라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혼 안에 늘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혼이 느끼기에는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새롭게 육신만큼 선명하게 느낍니다. 이 육체 선명한 것만큼 느끼지 않으면 혼은 육신의 말을 더 듣게 돼 있어요. 아무튼 더 선명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혼은 혼은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누가 더 강력하게 말하느냐 거기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양심을 통해 들려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신성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감춰놔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게 다 해놨다. 늘 그 증거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고 있다.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다. 하나님이 볼 때는 충분히 알만하게 해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너희 마음 안에 심어놨잖아. 그래서 너희가 살아 움직이는 거고 자 이 성령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성령에서는요 성령의 소리만 나와요. 성령의 소리가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겸손해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성실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다 정의를 좋아한다 진리를 기뻐한다 교만하지 않다 무례하지 않다 늘 한결같다 사도바울도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늘 한결같이 그런 이런 은총과 열매를 계속해서 내 혼한테 사실은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알만하다고 사도바울이 누구나 알 수 있다. 사실은 그런데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력하게 뭔가 태양을 만난 것처럼 성령을 느껴요. 아무튼 혼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실제는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말하고 떠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계에 나오잖아요. 흙에 흙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흙을 뭉쳐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게 됐다.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사도바울이 또 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쉬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뿌리 박지 않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게 문제냐. 난 교회 안 다니니까 성령 몰라도 돼. 아니 뭘로 말하고 지금 행동하고 떠들고 계신 여러분의 영 때문에 그러는데 영이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여러분한테 영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의 영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사실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땐 성령 우주적으로는 성부 시공간 안에서 역사할 때는 성령 시공 너머의 뿌리를 말할 때는 성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작용하는 모든 성부의 작용은 다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나의 혼과 육을 경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라. 저건 아니지 않느냐. 너 너무 오만하지 않니. 너 그게 자명하니. 너 나태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기도해야 듣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기도라는 건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영에. 좀 더 집중한 행위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은요. 시공 안에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 고막이 터지게 우주 전체에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진리를 따라라. 깨어있어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일반인 귀에는 신기하게. 그런데 영과 소통한 사람은 들려요. 그게 이렇게까지 소리치는데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빡치셨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로마서 1장 보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유가 뭐냐. 알만하게 다 해놨는데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모르게 됐냐. 원죄 때문에 모르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자꾸 성령의 반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죽은 영이니까. 혼은 점점 더 타락하고. 육만 이하고. 그 육체라는 것도 결국 사망하는 육체인데 결국 육체가 사망하고 난 뒤에 답이 없다. 지옥불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한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성령 샤워를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샤워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의 온몸을 정화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 만나면요. 혼과 육이 정화돼 버려요. 그래서 세례인 겁니다. 샤워예요. 성령 만나면요. 혼이 달라지고 몸은 어떤지 아세요? 몸은요. 몸이 뭔가 신선한 바람이 돕니다. 몸에. 신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몸에 신선한 바람과 맑은 물이 쫙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감에서도. 혼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도 변하지만 실제로 육체와 겸에서 오감적인 작용으로 그런 신비한 촉감, 신비한 느낌들이 몸에 일어나요. 그건 부수적이고 부수적인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본질은요. 태양이 뜨니까 뜨거워진 거지. 뜨거움만 신경 쓰고 태양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거를 선명히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거 못 해주는 성령 세례를 못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죠.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만 알아도 되는데 사도다, 즉 멘토다 하려면요. 남까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좀 신비한 거 느끼게 하는 거는 아주 격가지고요. 본질은요. 성령을 만나서 본질은 뭐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게 해줘요. 이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월할 수 있다. 육신,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하늘의 것에 나도 이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사람 이제 천국에 출입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혼이 왜 죄를 짓지 뭐하러 선을 합니까? 그 정도 강력함이 없으면 이 혼은 안 움직여요. 강력한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죄사함에. 이게 성령이죠. 그러면 똑같이 영혼육으로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영이 영이 지금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는 건 영차원이죠. 그러면 이 영은 지금 산영이 됩니다. 죽은 영에서 산영이 됐다는 사건을요. 사도바울이 칭의라 그래요. 여기다 따로 써 볼게요. 영혼육만 여러분 온전해지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천국 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따로 여러분을 케어 안 해줘도 그냥 천국 사시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사도바울의 얘기랑 예수님의 얘기를 섞어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영은 사도바울이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인정 사건입니다. 칭의라는 거는 칭은 인정이에요. 인정의 무죄인정 원죄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 인정 유죄 인정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요. 붙는 라벨이 바뀌어요. 무죄 인정 무죄선고 나버린 거예요. 칭의는 무죄선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무죄선고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인정 자 그게 이게 한 번의 인정이 영원한 인정이냐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인정을 해받았어요. 이 혼이 영과 영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순간만큼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안 찜찜하세요? 일단 속에서 성령이 지지해 주세요. 그런 말을 자기 속에서 느낌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이럴 때 속에서 개수자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안 들리세요? 그렇게 구원 받으면 인류 다 천사됐죠. 그렇게 구원 받을 거면 쉬우면 인류 다 천사됐어요. 근데 또 어려운 것만 아닌 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혼이 선해져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체험이란 사실은요. 세례를 받았을 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칭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돼요. 내가 거듭날 수 있구나. 사실은 그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또 하죠. 히브리서에서 한 방 너 성령의 빚 받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너는 진짜 답도 없다라는 심각한 경고가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 막연히 넘어가요. 왜? 다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자기도 그냥 구원 받았으려니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한 10년 이상 다녔고 11조 꼬박꼬박 했으면 그래도 좀 구원 쪽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제를 극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신다면 그건 지금 답이 없는 상태세요. 원제가 극복된다는 거 아닙니다. 즉 육신으로부터 초월해서 성령의 진리 사랑, 정의, 진리 이런 겸손 이런 성실함을요. 자기가 욕망 추구하듯이 추구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만나면 혼이 성령을 만나면요.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집니다. 육신과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걸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져요. 육신이 하라는 걸 다 해줍니다. 먹어라. 그러면 막 육신이 마릴 때까지 먹어요. 그렇죠? 막 이성을 만나고 싶다. 육신이 마릴 때까지 만납니다. 왜? 육신이 말려요. 힘들다. 나 더 못 먹겠다고 해도 됐어.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자 보세요. 육신이 하라는 것보다 더 해줍니다. 혼은 사실은. 그렇죠? 뭐 좀 보고 싶어. 눈 빠지게 봐요. 뭐 좀 듣고 싶어. 고막 터지게 들어요. 그러니까 혼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영이요. 사랑해봐. 그럼 양심이 말릴 정도로 막 사랑을 하고 싶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친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자 이 본성은 자 하나님의 이 성령자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사도바울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사랑성이 한마디로 하면 황금율이에요. 황금율이 우리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 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놀라운 말하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승결 불어넣어주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흙을 닮아서 살려고 해요. 나는 흙으로 가리라. 육심만 나라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소속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 단계가 되면 본능적으로 사랑, 정의, 진리, 겸손, 성실이 좋아요. 욕심의 추구하는 것 만큼 양심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게 다 양심이거든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 거듭난 양심이에요. 불순한 게 정화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요. 목숨 걸고 추구하고 싶어져요.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왜 거듭난 양심이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옳다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건 그냥 노예 도둑이에요. 이거는 주인 도둑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원해서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건 그냥 노예 도둑이에요. 어른들이 반대로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즉 옳고 그름의 잣대가 밖에 있다고요. 그럼 바리세파밖에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왜 선이야 왜 악이야 라고 내 안에서 선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걸 듣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막아도 갈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막아도 가야 돼요.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한마디 했어요. 내 양심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다. 난 내 양심껏 신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고 했어요. 그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나온 게 아니지. 밖에 잣대에만 충실한 사람은 바리세파밖에 안 됩니다.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경 들고 하세요. 전 성경 말씀에 목숨 걸고 성경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엉터리에요. 성경이 임하지 않았다면 엉터리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해준 그 해석의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개똥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걸 하겠다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대충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대충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한 걸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렇게 인정해 드립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영은 무조건 칭위 이게 칭위라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호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바울의 표현대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호는 성화 성스러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 성화의 핵심은 성령법을 따르고 성령법 때 욕신법 욕신법 육신의 법 이게 경쟁에서 성령법이 51% 이상 넘게 하는 게 성화입니다. 네 혼에서는 계속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자 이게 아마게도네 실체예요. 자 마귀의 자녀 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의 법 육신의 법만 따릅니다. 이 세력이 훨씬 커요. 지구에 그런데 하나님 법을 따르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존재들이 등장해서 14만 4천명이네 하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지만 등장해가지고 51% 이상 성령법이 승리해서 지상을 천국으로 바꾼다 하는 스토리가 우리 영혼에서 똑같아요. 혼에서 여러분 성령과 욕심이 싸워서 성령법이 51% 되지 않으면 여러분 혼은 사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에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지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구의 세계도 똑같이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서로 욕심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이때 지금 현재까지 성령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각한 열쇠다. 열쇠다.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욕심 욕심 따르는 놈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무기와 힘을 다 장악하고 있다. 부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와서 도와줄게. 내가 와서 버티고 있어. 죽어나가도 절대 성령법 어기지 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버텨. 이게 노노에서 나온 살신 성인이죠. 죽더라도 사랑을 이루어. 맹자에서 나온 사생치의죠. 죽더라도 정의를 지켜. 죽을 때까지 내 말만 잘 지키고 있어. 이거를 오해하셔서 예. 저 성경대로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 꽝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 친구들은 적으로 분류돼요. 쟤 뭐야. 성령도 황당한 놈이에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황당한 존재입니다. 넌 빠져. 바리세파랑 똑같아. 내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바리세파 욕을 하고 왔는데 바리세파가 내 교회에 와서 또 또 아리를 틀고 있었네. 꺼져. 이것밖에 안 돼.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나중에 생깔 거야 하는 게 그거예요. 적이에요. 아군이 아니에요. 왜? 성령 안에서 힘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양심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양심들은요. 자신의 편견과 욕심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우기시면요. 주변 가족들부터 다 힘들어져요. 양심을 했는데 왜 다 힘들어질까요? 사랑을 실천했는데 황금류를 실천했는데 왜 다 힘들어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황금류를 실천하면 다 행복해져야 돼요. 지금보단 서로 더 행복해져야 돼요. 모두가. 반대로 되게 돼요. 황금류를 아닌 가짜 황금류를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짜들은 옆에 가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진짜 옆에 가면 마음이 녹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려면 첫째 무조건 성령이 거듭나서 칭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혼에 성령의 도장이 다시 원래 찍혀있던 거지만 다시 꽝 도장받아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 인정하고 도장받아야 된다는 건 성령이 내 혼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진리들이 이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 정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성실의 사람이다 하고 도장 딱 받아야 돼요. 그게 칭의고 성화는 근데 순간순간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이 힘을 갖지만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내가 또 다시 무력해져요. 육신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사도바울도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성화의 노력입니다. 이 성화의 노력이 없으면 칭의도 사실은 무너집니다. 한 번의 칭의로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너져요. 바로 무너져요. 돌아서면서 무너져요. 이런 얘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내가 누구 같으냐 할 때 베드로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시입니다. 너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얘기한 거다. 방금 네가 얘기한 게 아니다. 너는 앞으로 교회가 너를 반석으로 해서 일어날 거다. 칭찬하다가 그런데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그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꺼져라 사탄아 그래요. 바로 그 같은 장면에서 꺼져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너는 인간의 인간적인 일로 널 만드는 꺼져라 사탄아 너는 갑자기 마귀의 자녀야.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순간이에요. 칭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이미 마귀의 종으로 들어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래는 무조건 마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래 라고 교회에서 나 이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뭔 얘길까요? 말이 아닌 얘기죠. 나 하나님 잠깐 만났으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래.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뭐가 위험한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위험한 발상인데 포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종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 많은 성화가 필요하고 성화를 통해서 칭의 굳건해져요. 확고하게 성령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까지 갑니다. 이 얘기는 성령이 내 혼에서 강력하게 지지 않는 태양으로 존재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화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본격적으로 성화가 시작돼요. 사도바울이 말한 성화는 칭의를 이룬 이후의 그 성화입니다. 내 안에 영적 태양이 떠있어도 육체의 유혹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내 안에 분명하게 성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고하게 육신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칭의를 이룬 사람 이후에 또 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2단계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칭의가 완성된 단계라고 치죠. 완벽한 완성은 결국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는 경지 그거 먼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따져서 양심 성찰 하라는 말을 해요.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 노력이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를 정확히 풀어주신 거예요. 칭의가 된다면 성화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늘 있어도 이 얘기는 이제 이제 영과 육이 대등한 싸움을 해볼 만한 조건이 된 것 뿐이에요. 칭의는 이제 영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이 그런데 육신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육신도 여전히 생생해요. 이 둘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건 칭의 이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우분이 한 번씩 가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전쟁 상황이 파악된 것뿐이지 가끔 밀고 나가볼 힘이 생긴 거지 지금 이거는 칭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전면전 진짜 전쟁 한 번 해볼 만한 이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성화는 그전부터 있지만 본격적인 성화는 칭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의 성화는 본격적인 성화입니다. 이제 늘 깨어있어요. 늘 성령과 함께 있는데 그만큼 육신의 법이 강력해요.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 욕심이 강력해요. 그래서 양심과 욕심이 그 뒤로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 살다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육은 뭘까요? 육의 비밀은 그런데 안타깝게 영혼의 변환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떻게 될까요? 육은 부활해야 돼요. 육이 부활해요. 육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천국의 몸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뜻을 지키고 사는 데는 이런 얘기만 해도 되는데 천국을 생각한다면 육체의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교 이래 반드시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 육체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할 때 육체적인 부활을 가지고 거듭남을 많이 얘기해요. 갓난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라. 그 얘기는요. 이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탄생시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라. 그러니까 바리세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듭나니까? 0에서 난 건 0이고 6에서 난 건 6이다. 육체에서 난 거는 지상의 거라는 거예요. 0으로 영적인 몸을 낳게 해라. 6에서 난 건 육체의 몸이고 그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0에서 난 게 0이다. 그럼 뭔 소리야? 0이 0이지. 0에서 난 거는 영적인 몸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다. 내 말은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바울이 이 썩는 몸으로는 절대 천국을 받지 못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는 죽어야 되고 이게 죽고 씨앗이 죽어야 곡식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곡식으로서 이 영생의 육체가 이거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이 6차원에서는 완성됩니다. 호는 성화되고 영은 칭의 거듭나고 성령 각성을 하게 되고 영은 호는 성화되고 육은요. 영적인 몸으로 영생을 얻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이 세계가 갇혀질 때 이게 죄가 심화됐죠. 의로움이 심화돼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화라 그래요. 영광스러워졌다. 칭의 성화 영화가 사도바울의 3단계입니다. 사도바울의 로마서 보면 계속 이 3단계로 얘기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영적 전쟁에 우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몸을 우리한테 쏴주셔서 천국 보내준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쏴주실 거다. 하나님이 쏴주실 거다.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영혼 육에서 이미 살아서 변화 산 사건 때 이미 살아서 부활한 몸이 이미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죽기 전에 이미 그분은 영생을 얻으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십자가 사건 훨씬 전에 이미 나는 부활에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전하지 마라. 그때 부활체로 계실 때 모세도 엘리아도 부활체로 와서 셋이 얘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죠. 그래서 각각 세 분 집 지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이 부활체 부활체를 살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우리는 이미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뭔가 자력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싸주시고 하나님이 싸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부분도 예수님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너가 해라고 하는. 특히나 도마보금을 보시면 무조건 네가 햅니다. 죽기 전에 너 영생에 못 만들면 죽은 뒤엔 답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보금이 기존 교리랑 충돌이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죽기 전에 영생에 몸을 못 얻으면 너는 죽은 뒤엔 답 없어. 이래 버려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보세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칭의, 성화, 영화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죠. 예수님은 성령 받아라 그랬죠. 영생의 조건들입니다. 두 번째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죠. 세 번째 갓난아이로 다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죠. 이 세 얘기를 예수님도 다 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또 정확하게 칭의, 성화, 영화 해가지고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갖춰지면 천국 가요. 요한계시록은 이 얘기입니다. 칭의, 성화를 이룬 존재들이 하나님 법을 힘들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성령법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 싸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게 들리지만 이미 마태복음 등 사대복음에서 다 나온 얘기고 사도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휴거 얘기는 사도바울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안 나와요. 공중들림 사건은 사도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도바울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긴 오시는데 구름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야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에서 시체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 인간들이 올라가고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재밌게 삽니다. 이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지상 강림이에요. 천국이 지상으로 강림한다. 지상에 와서 천국을 만들어내고 악을 소탕하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예전에 에덴 동산을 다시 구현한다. 두 스토리가 다릅니다. 사도바울의 휴거 스토리랑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휴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지상에서 성령법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환난을 이겨내. 환난이라는 걸 어떻게 이겨내냐. 살아남는 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성령법을 따르다가 욕심을 안 따르고 살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부활시킬 거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 걱정 안 되시죠? 볼 때 막 죽어나가던 뭐 또 살려낼 텐데 뭐 해서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다 살려내요. 죽은 시체 다 살려내요. 바다도 시체를 토해내고 저승에서도 지옥에서도 다 시체를 토해내요. 다 부활시켜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다 부활시킨 다음에 악인은 더 강력한 지옥으로 보내고 선인들은 나랑 같이 천국을 다스리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아까 죄의 사망이다 삭시 사망이다 하는 건 이거입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불을 말해요. 다시 못살아 영생을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불 속에 살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왜? 죄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죄를 사안받고 성령에 따라 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코스가 기다립니다. 천국 코스가 어떤 코스로 가고 싶으세요? 이제 뭐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일단 성령을 만나세요. 그 다음에 늘 양심 자 성령을 먼저 만나세요. 몰라 제가 권해드립니다. 판단 중지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예전에 중세 때부터 무지의 기도라고 했어요. 모른다 기도 무지의 기도에 들어가서 오롯이 영에만 집중하려니까 혼이 뭐라고 떠들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혼을 잠재우는 게 조용히 시키는 게 무지예요. 모른다 모른다 해버리면서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떠드는 것들은 다 판단 중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한도 강조했던 묵상 관상법이고 무지의 구름 이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관상법이 곧장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하나님 만난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원래 하던 거예요. 몰라 기도가 몰라 기도로 곧장 영을 만나고 아니면 한 단어만 쓰라 그래요. 무지의 구름에서 아버지 이렇게 사랑 한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다른 말이 할 말을 잃게 되고 몰입이 강해지다가 성령과 만나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그전에 해놓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군소리하지 말고 혼이 떠들지 말고 영과 진리만 품고 있어라. 자 영이 여기고 진리도 여기 있잖아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들지 말고 정하려면 주기도문 정도만 읽고 오로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영과 진리만 집중하시면 칭의 성령 체험이 옵니다. 빛의 조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빛이 비쳐요. 혼에 어둡던 혼이 춥던 혼이 따뜻해지고 환해져요. 그 체험이 세례라는 세례라는 상징을 통해 물을 부어주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성령으로 샤워를 한다는 거고 그러게 되면 정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혼적으로는 끝없는 양심 성찰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 하나 할 때 이게 성령의 뜻에 맞나 욕심의 뜻에 맞나 이걸 계속 성찰해서 성령이 이기게 해주는 게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 참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욕심을 응원해줘버리면 아마게돈에서 마귀가 승리하겠죠. 이미 전쟁 중이시다. 성화는 그렇게 양심을 성찰해가는 거고 육신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마시라 영원한 몸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그 몸이라야 천국 간다.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보금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원한 육신을 얻는 법까지 소개해줘요. 도마보금을 제가 중시하는 이유가요. 기독교 문헌에서 영적인 육체를 만드는 법까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문헌이에요. 되게 다른 종교로 치면 밀교적인 문헌이에요. 불교에도 밀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영적인 몸을 의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도요. 부처님이 사는 정토에 들어가려면 의성신을 얻어야 들어가요. 인간의 육체로 못 들어가요. 의성신이라는 게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이 있어요. 영적인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 몸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게 불교에서 밀교예요. 호흡 조절을 해서 그 밀교적인 가르침에 해당되는 게 도마보금입니다. 그래서 도마보금도 충시해야 돼요. 그게 꼭 예수님의 육성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내에 있는 밀교서적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왜 중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몸을 알아서 쏴주신다가 사도바울의 입장이라 우리가 사도바울의 입장을 제일 중시하다 보니까 영적인 몸을 하늘이 쏴주시는 거지 내가 감히 뭐라고 떠들 게 아니고 나는 늘 깨어서 성령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칭의와 성화에만 집중합니다. 영광은 영화는 하나님 해주시는 걸로 기억해서 그 과보로 열매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영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을 도마보글을 통해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고 또 요한보금이나 이런 데 분명히 단초들은 나와요. 연결되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돼 영에서 난 건 영이야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아서 너가 알 수 없어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게 단순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인지 영적인 육체에 대한 얘기인지 연구를 더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도마보금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자력으로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 죽은 뒤에 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어요. 부활체를 이미 이루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도 죽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이미 먼저 살아. 그게 꼭 하늘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 라고 저는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갖죠. 이런 게 갖춰져야만 부원받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명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14만 4천명에 들어가고 계시 싶으시죠? 지금 어느 정교를 가입해야 되나 어느 집합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다 개소리고요.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 성령으로 인해 제사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혼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있나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욕망이 휘둘렸듯이 이유 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싶고 정의로워지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나요? 이유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광명한 빛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 그 빛이 조일 때 어둠에서가 아니라 그 빛이 비칠 때 끝없는 양심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구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빠진 존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구원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분들이 영화를 못 얻었더라도 하나님이 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몸을 쏴주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천국에 넣어줄게. 원래 천국은 스스로 영적인 몸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인데 예수님 말씀이 근거한다면 하나님 뜻 지키려고 노력했던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전사들은 천국에 넣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혼자서 영화를 얻어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시기 자연재난 엄청난 기아와 전쟁 재난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적으로 힘든 시기죠.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영혼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욕심꾼들이 소시오패스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힘든 시기가 온다. 그 시기에 절대 악에 지지 말고 양심을 지켜내라. 성량의 뜻을 지켜내라. 그러면 천국에 살게 해줄게 이 얘기를 결국 천국에 살게 해줄게 하려면 영적인 몸 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승리한 자에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승리한 자에게는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줄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줄게. 그게 뭐겠어요? 육체적인 영생을 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생명과는 육체의 영생. 우리 선악과 먹고 보세요. 선악과 먹고 원재를 줬죠. 그럼 생명과 먹고 영생 얻자. 생명과 먹고 영생 얻자. 선악과 먹고 죽게 생겼죠. 죽게 생겼죠. 생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게 생겨. 영생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는 결코 두 번째 사망 지옥불가게 안하게 해줄게. 승리한 자에게는 감춰둔 생명의 떡 영생의 어떤 나의 몸을 상징하죠. 나의 몸처럼 영적인 몸에 힘을 주는 생명의 떡을 줄게. 그리고 그런 자들한테는 권세를 줄게.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뒤에 가면 안 나왔나요? 뒤에 가면 이제 흰옷 흰옷 입고 나랑 돌아다니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정확히 보입니다.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정확히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비밀들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그게 지구 전체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선이 승리하는 스토리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창세기 때 우리는 창세기 스토리가 이거예요. 요거는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스토리는 이거겠죠. 창세기 스토리 선악과 따먹고 원죄 지어서 이런 죽은 영 죄 많은 혼 죽는 육체를 가지고 쫓겨나서 타락해간 게 창세기 스토리면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실감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이 다스리니까 지구가 엉망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사함 받고 탕감하고 성령 받아서 죄사함을 입어서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영혼 육을 성스럽게 만들어 가다 보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요. 더 이상 더러운 걸 안 봐도 돼요. 인간들이 다스리니까 개판이죠. 틈만 나면 이상한 짓으로 마귀의 자녀들한테 지배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한테 직접 지배를 받는 시대 하나님이신 이미 예수님한테 직접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스토리예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지 이걸로 안 끝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올지도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죠. 그럼 자 이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낭망에 빠졌는데 천국 곧 온다고 생각했겠죠. 아무래도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대에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재산 다 팔아서 공동 소유하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초기교회 모습이 초기교회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때는 좀 종말론적인 사상 속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에 회의를 푼 분들 많을 건데 이상하게 자꾸 자연재해 일어나고 여기서 말한 재해들이 자꾸 이르러요. 전쟁 나고 세계대전이 났었죠. 세계적인 자연재해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다시 때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저는 분명히 지금 지금에도 분명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기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 많이 다가선다. 어느 때라는 거는 과거랑 비교해서지 미래에는 더 그럴싸한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래까지 얘기하지 말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인류가 지금 하나로 뭉쳐있고 지구촌 문화 이런 걸 가질 때가 없었어요. 지구적으로 한 문명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곳의 재난이 지구 전체의 재난이 돼버려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만 와도 지구 전체가 정화되기 딱 좋은 때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중동에 왔다면 중동만 바뀌지 여기까지 문화가 하나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하나로 연결돼서 고난도 같이 겪고 나중에 영광도 같이 겪을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세계를 거쳐서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격에서 말하는 엄청난 영적 육적 재난들 고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시대라고 또 보고 읽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5분 쉬고 진도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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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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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